안녕하세요. 짐마켓골프의 파울신입니다. 골프가 망가지는 이유 이런 내용으로 1편, 2편, 3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골프 멘탈, 골프를 대하는 태도, 철학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친구와 라운딩을 마치고 친구가 저한테 하소연을 했습니다. 되는 듯하다 왜 이렇게 또 망가지지? 그래서 제가 골프가 항상 그렇지 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12타나 더 못 칠 수 있어? 프로들도 그래. 너는 안 그렇잖아. 안 봐서 그래. 미치겠네. 그만 때려치울까? 뭐 그러던가. 너 정말 그런 식으로 말할래? 내가 뭐랬는데 때려치려며 가르쳐주지도 않고. 자세가 안되었는데 뭘 가르쳐? 무슨 자세? 말해봐. 그래서 저에게는 잠꼬대 또 그 친구에게는 잔소리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친구한테 했던 잔소리를 한번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랑 몇 번 라운딩을 해왔는데 너는 스윙 수준은 아주 높은데 스쿼를 못 치더라. 골프 스쿼란 말이야. 기복이 적어야 고수야. 프로든 누구든 15타 정도는 왔다갔다 해도 전혀 이상할 거 없다. 문제는 그런 악몽 같은 스쿼를 치더라도 그런 상황을 극복하는 태도가 중요한데 너는 기본이 안 돼 있어. 투어 프로들도 시합 중에 실수를 자주 해서 화가 나면 스쿼 카드를 찢어버리고 부상을 핑계로 중도에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있다. 직업적으로 치는 프로들조차도 그런다. 그래서 말해주고 싶은 것은 골프를 너처럼 대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싶다. 열정적이고 도전적이고 영웅적인 자세는 환영할 만하지만 그러나 더 진지하고 겸손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본다. 골프라고 하는 것은 겸손을 좋아한다. 물론 싱글이 되기 위한 몇 가지 비밀은 내가 나중에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골프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면 더 좋은 수준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골프를 진지하고 겸손하게 대하라. 이런 말의 뜻을 잘 이해할지 모르겠다. 아마 진정한 의미를 잘 모를 것이다. 너는 너무 귀하게만 자랐고 인생의 역경을 겪을 일이 많지 않아서 아마 그럴 거야. 골프는 비반응 스포츠라고 말한다. 축구를 보고 또 농구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을 드리블로 뚫으려고 하면 상대방이 막아선다. 복싱도 그렇고 테니스도 그렇다. 그러나 골프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동반자와 싸운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골프 코스도 정복해야 하는 그런 대상으로 생각을 하지 말기 바란다. 적은 바로 자기 자신일 뿐이다. 동반자와 싸우러 들면 매번 동반자의 사세에 따라 일이 일비하게 되고 그 사세에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면 자기 골프를 못 친다. 경쟁심 없이 어떻게 골프를 치냐고 묻겠지만 경쟁심과 질투심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동반자에게 이기려고 쳐서는 이기기 힘들다. 동반자 사슬 구경군처럼 무심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가끔 미소 지어주거나 손뼈을 쳐주는 것으로 끝낼 필요가 있다. 더 즐겁게 치르고 노력을 해야 이길 수 있다. 잘 쳐지지 않고 돈 돌리는데 어떻게 즐기냐고 물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는 알고 두 루는 모르는 말이다. 승부를 목적으로 생각하면 절대 그런 사고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지고 있더라도 죽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집에 가면 예쁜 딸과 놀 수 있고 또 주식 오르는 건 그런 즐거운 걸 생각해보라. 즐겁게 하라고 뇌에게 명령을 해보라는 말이다. 골프는 즐거우려고 치는 것이라는 진실을 한시도 잊지 말기 바란다. 우승에만 집중하는 선수는 우승하기 어렵다. 우승에 집착하지 않고 즐기려고 했더니 우승을 하더라는 그런 인터뷰를 많이 봤을 거다. 즐기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 돈과 명예를 걸고 하는 투어 시합조차도 즐기는 사람이 우승한다. 너무 전투 모드로 들떠서 건방을 뜨는 태도에서 좀 더 겸손하게 플레이하면 좋겠다. 그래서 영어로 비골프 몽크라는 말이 있다. 참 재미있고 함축적인 말이다. 골프 스님이 되라고 골프 수도층처럼 진지하고 겸손하고 철학적이 되라 이런 뜻이다. 그래서 건방 뜨지 말 것, 겸손할 것 안 될 때 좋은 때 그런 일이나 사람을 생각할 것 불평하지 말 것 그래서 즐기는 사고를 더 많이 할 것 그러면 너는 골프를 더 잘 칠 수 있을 것이다. 내기를 해서 만약에 좀 더 이기고 싶다면 연습을 더 할 필요가 있고 또 돈을 아주 넉넉히 많이, 넉넉히 많이 가져라. 그래서 판을 키워라. 그러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제가 그 친구한테 해줬던 조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조금이라도 참고할 만한 내용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어서 이 편을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